레슨 1.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고 싶어요. 현명한 접근법이네요. 존천천천히 시작하면 부상을 예방하고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죠? 맞아요. 존 피트니스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 다음 점차 근력 운동과 강도 높은 운동을 추가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제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야. 존, 이거 가지고 있잖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운동 친구가 있으면 운동도 더 재미있어져요. 동의해요. 존위이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피트니스를 일상의 일부로 삼고 여행을 즐기자. 내가 다 할게, 존 함께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자. 건배해요. 안나 한 번에 한 단계씩 피트니스 목표를 달성해 봅시다. 레슨 2. 고슴도치는 이제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 되고 있나요? 뭐가 새로운가요? 안나? 글쎄, 애완용 고슴도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제 고슴도치가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 되고 있다고요? 흥미롭네요. 전에는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독특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나 식단이 필요한가요? 적절한 울타리와 곤충과 채소의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들은 전형적인 고양이나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는 않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고슴도치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귀여운 깃털도 있어요. 고슴도치 테마 상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 플러시 장난감, 고슴도치 의류 트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고슴도치 패션 라인을 시작해야겠어. 안나 하하, 해지호그 쿠티르. 뭔가 될 것 같네요.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에나 누가 알겠어요. 존, 전 세계가 고슴도치 패션에 열광할지도 몰라요. 이 고슴도치 트렌드를 계속 주시해 봅시다. 큰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존 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고슴도치일지도 몰라요. 레슨 3. 식품과 관련이 없는 것이 필요하신가요? 하게요. 음식과 관련 없는 거 필요하세요. 에나? 사실 거실에는 새 점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평범한 것들이야. 화려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도 있겠죠. 주목했다. 두 가지 모두 섞어서 준비해 두도록 할게요. 더 이상 어둑어둑한 날들은 이제 그만. 우리 생활 공간을 환하게 밝혀줄게. 넌 내 인생의 비디야. 존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이에요. 하하,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명 다시 가져올게요. 기대할게요. 라이트벌브 히어로 씨. 망토를 당당하게 입고 어둠을 정복할게요. 슈퍼 히어로 테마곡도 잊지 마세요. 한 번에 전구 하나씩만 내 세상을 밝혀줄게. 어때요? 완벽해. 제 눈에는 당신이 진정한 슈퍼 히어로예요. 존. 글쎄요. 라이트벌브 어벤저는 하루 만에 끝났어요. 고마워요. 라이트벌브 어벤저. 당신이 최고예요. 뭐든지 할게. 예아. 빛이 있어져. 수업 4. 개인화된 이메일 템플릿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사실 리드 육성에 효과적입니다. 맞춤형 이메일 템플릿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종개인하는 참여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정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치 우리가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성을 더하고 우리가 그들의 개인적인 여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응답하거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각 이메일의 명확한 클릭 유도 문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확실히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또한 응답을 추적하여 이메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머나 재미있는 GIF를 사용하여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존약 간의 웃음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사 브랜드 및 청중의 선호도와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목표는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관심을 끄는 맞춤형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메일을 만들어 봅시다. 애너 정말 흥분되어 조누리 리드들이 선물을 받으러 왔어요.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때렸는지 모를 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얻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리드를 육성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레슨 5. 파스타와 밥도 좀 가져와야겠어요. 오늘은 파스타, 밥, 그리고 마늘빵을 잊지 마세요. 존 꼭 먹어야 해요. 아, 네. 갈릭 브레드. 어떤 식사에도 잘 어울립니다. 바삭바삭하고 버터 같은 맛이 벌써 느껴지네요. 파스타와 라이스 사이드에 있는 천국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이죠. 맛의 삼박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파마산 치즈도 좀 사와야겠어요. 그 맛을 더하기 위해서요. 잘했어. 종갓 가라낸 파마산 치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어요. 그리고 향기를 더하기 위해 바질과 오레가노와 같은 허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 허브는 우리 요리를 더욱 군침이 돌게 할 것입니다. 모든 재료가 담긴 파스타 한 접시를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왕족에게 어울리는 잔치가 될 거예요. 존 요리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주방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맛은 확실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쇼핑 목록을 만들고 마법을 만들어 봅시다. 동의해요. 존 오늘 저녁 식사는 걸작이 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안나. 풍미가 폭발할 준비를 하세요. 요구사항. 응. 사람들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존 목소리를 높이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개개인이 함께 모여 변화를 만들면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를 형성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우리가 단합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때로는 약간의 유머가 우리의 메시지를 더 기억에 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웃음은 인식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농담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취하며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존. 우리는 함께 변화를 만들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줍시다.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안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물론이죠. 존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행사해 봅시다. 수업 7 보통 오후 10시쯤 문을 닫습니다. 보통 오후 10시쯤 문을 닫습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존. 문제없어요. 앤아, 기꺼이 손을 빌려주겠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야. 넌 내 영웅이야, 존. 하하, 망토는 자랑스럽게 입을게요. 슈퍼 히어로 포즈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포즈를 취합니다. 완벽해. 넌 타고난 슈퍼 히어로야. 저한테는 이 모든 게 하루 일이에요. 당신이 우리 팀에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다이나믹 듀오는 무엇이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루 종일 버티세요.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존 당신이 최고예요. 언제라도 안나 내가 도와줄게. 레슨 8. 전시를 둘러본 후 커피를 마시는 건 어때? 전시를 둘러본 후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요?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 카페인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요. 꼭 가고 싶은 카페가 있나요? 근처에 코지 카페가 있어요. 좋은 소식은 들었어요. 그렇다면 코지 카페입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곳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력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커피 브레이크의 안성맞춤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달콤한 간식 한두 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와 커피, 정말 멋진 조합이네요.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죠? 물론이죠. 우리 자신을 대접하고 이 순간을 즐기자. 전시를 둘러본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커피는 항상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커피는 제 일상의 슈퍼히어로예요. 어떤 날이든 멋진 날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커피와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어 봅시다. 건배, 존 커피와 좋은 친구, 완벽한 조합 교훈 9, 저는 우리 회사 간의 50대 50의 분할을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 간의 50대 50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평하게 들리네요. 존,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팀워크와 성공 공유가 전부입니다. 물론이죠. 존, 우리 둘 다 게임에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50대 50 스플릿은 동등한 책임과 동등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신뢰와 협업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기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고향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비결이에요. 안나.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학수에 봅시다. 딜, 나란히 서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는 이 50대 50의 분할로 번창할 것입니다.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왔어요. 안나 건배. 건배, 존, 성공과 웃음으로 가득한 여정을 함께하세요. 레슨 10, 특별한 혜택이나 할인이 있나요? 멋지네요. 특별한 혜택이나 할인이 있나요? 네, 존. 하나 사면 하나 사면 하나 무료 혜택이 있어요. 하나 사면 하나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도둑질이야. 알아요. 그렇죠. 돈도 좀 절약하고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요. 구매 가치의 두 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놀라운 거래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다른 할인이 있나요? 또한 독점 혜택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것입니다. 포인트를 정립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치 제품을 즐긴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추가 감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현명한 쇼핑객이 되어 이러한 혜택을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지갑은 고마워할 거야. 존, 가서 그 특가를 잡으러 가자. 특가 미탈인. 여기 왔어요.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저축과 미소로 가득한 쇼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쇼핑객이 되어 보상을 즐길 것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쓰러질 때까지 쇼핑하자. 종그리고 할인이 끝나는 동안 아껴두세요. 수업 10일,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주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애나, 어떤 제안이 있으세요? 하이킹은 어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안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할 수 있어요. 간식과 물을 충분히 챙기세요. 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조언 고마워요. 안나, 아이킹을 얼마나 오래 계획해야 하나요? 트레일에 따라 달라요. 종거리와 난이도를 확인하세요. 조사를 해서 내 능력에 맞는 트레일을 선택하게. 안나 똑똑하게 움직이세요. 존,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하이킹을 즐기고 싶을 거예요. 물론이죠. 안나 안전과 즐거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계획해 존, 시간을 내서 둘러보고 경치에 흠뻑 빠져보세요. 계획처럼 들리네요. 안나 모험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두도록 할게요. 멋진 하이킹 되세요. 존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세요. 고마워요. 안나 구경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겠어요. 제시비과, 추천하고 싶은 섬이 있나요? 안나, 추천하는 섬이 있나요? 발리는 어때?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문화로 유명합니다. 발리는 정말 멋져요. 안나,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고대 사원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서핑도 할 수 있어요. 존 발리는 평온함과 흥분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존 발리의 일몰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안나 물론이죠. 존 정말 볼만한 광경이에요. 카메라를 잊지 마세요. 마법 같은 순간을 담아줄게. 안나, 발리, 여기 왔어요. 낙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존 안전한 여행 고마워요. 안나, 발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요. 레슨 13. 멋진 산호초를 본 적이 있나요? 멋진 산호초를 본 적이 있나요? 안나? 오, 스노클링을 좋아해요. 산호초를 탐험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색상과 해양 생물은 정말 놀라울 거예요. 애나 물론이죠. 존 안전이 새로운 수중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스노클링이 정답이에요. 존 알기 찬 산호와 열대어에 놀라실 거예요. 마법 같은 경험처럼 들리네요. 안나, 어서 뛰어들고 싶어요. 암초를 보호하고 만지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존 물론이죠. 안나, 보존이 중요하죠. 우리는 섬세한 생태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야. 존, 잊을 수 없는 스노클링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튀길 준비가 됐어. 안나, 스노클링, 여기 왔어요. 지느러미와 마스크를 준비해 존 이제 곧 인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소개해 줘서 고마워요. 안나, 물속에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천만에요. 존 평생 잊지 못할 수중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수업 14.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합니다. 토요일은 정말 좋아요. 안나, 일요일은 어때?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존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안나, 일요일에는 보통 뭘 하세요? 나는 존 책을 읽고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존 평화롭게 들리네요. 엔아, 언젠가 너랑 같이 산책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존, 긴장을 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안나, 일요일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날이에요. 물론이죠. 존재 충전하고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요일에는 꼭 쉬는 시간을 내야겠어. 안나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 일요일은 재충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편히 쉬라고 상기시켜 줘서 고마워요. 안나, 일요일은 제가 셀프케어를 하는 날이에요.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존, 일요일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럴게요. 안나, 일요일을 편안하게 보내고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제 15강,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나요? 좋아하는 뮤지션 있으세요, 안나? 테일러 스위프트와 에드시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존, 테일러의 가사는 공감할 만하고 에드의 멜로디는 매력적이야. 존 동의해요. 안나 그들의 노래는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죠. 테일러의 스토리텔링과 에드의 진심 어린 연기는 매력적입니다. 존 청취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나, 그들의 음악은 강력해요. 그들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존 그들은 절대 늙지 않아요. 그들은 확실히 음악 산업의 흔적을 남겼어요. 안나, 진정한 아이콘. 테일러와 에드, 존의 새로운 음악이 항상 기대돼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나, 그들의 히트곡에 계속 귀를 기울여 그들의 재능을 응원해 봅시다. 물론이죠. 존, 존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에드 실원을 소개합니다. 제 16강, 정상까지 올라가셨나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에나? 네, 그랬어요. 도시의 전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존.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안나, 저 위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존, 도시 풍경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조감도에서 도시를 보는 걸 좋아해요. 안나,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존, 모든 것이 아주 작고 생동감 넘쳐 보여요.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안나,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명소가 있나요? 밤에 반짝이는 불빛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존.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안나, 저도 언젠가는 직접 올라가 봐야겠어요. 꼭 그래야 해요. 존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내 버킷 리스트에 꼭 추가하게 안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기다릴 수 없어요. 애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 경치를 즐기러 왔어요. 제 17과, 몇 가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애나. 그럼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읍, 뭐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 알아요. 철자와 문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존. 네, 바로 그거예요. 고마워요. 안나, 공유할 수 있는 다른 팁이 있나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적절한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존. 네, 문장 부호가 핵심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한 더 매력적인 대화를 위해 문장 구조를 변경해 보세요. 존. 좋은 지적이야. 안나, 제 문장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마지막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의사소통을 하세요. 존. 불필요한 세부사항은 피하세요. 알겠어. 안나,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짧고 달콤합니다. 바로 그거야. 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군요. 계속 연습하세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바로 실행해 볼게요. 문제없어요. 좀 금방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최선을 다할게요. 제 18과 신발 가게가 질비한 거리에 있다고 들었어요. 신발 가게가 많은 거리에 있다고 들었어요. 안나. 잘 들리네요. 존전은 신발 쇼핑을 정말 좋아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확인해 봐야겠네요. 몇 시에 만나야 돼요? 정우 어때요? 존. 그러면 브라우징 할 시간이 충분하겠네요. 좋은 것 같네요. 안나 신발 쇼핑을 하러 가볼게요. 정말 흥분돼요. 존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한 신발을 찾아 봅시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몇 켤레라도 할게요. 안나 절대 몰라요. 물론이죠. 존 신발은 옷차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보고 완벽한 핏을 찾아 봅시다. 안나. 물론이죠. 존 편안함은 스타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발 가게에서 뭘 팔고 있는지 너무 기대돼요. 안나.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존 본격적인 신발 쇼핑을 할 준비를 하세요. 준비됐어요. 안나 정우에 만나서 우리 발 즐겁게 지내자. 그럼 봐요. 존세 신발을 신고 실력을 뽐낼 준비를 하세요. 기다릴 수 없어요. 애나 스타일리시하고 구두 매력이 넘치는 날이 될 거예요. 레슨 19.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애나. 좋은 생각이야. 존어는 해변에 갈 계획이세요? 맑은 바닷물이 있는 아름다운 해변에 대해 들었어요. 놀랍네요. 존 해변 이름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비치라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꿈처럼 들리네요. 존 파라다이스 비치에서 하루 보내볼게요. 태양을 만끽하고 상쾌한 물을 즐길 거예요. 안나.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세요. 존 햇볕에 타는 건 싫어요. 물론이죠. 안나 해변에서 보내는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품이에요. 간식과 음료를 좀 가져다 줄게. 존 해변 피크닉 시간. 넌 최고야. 안나. 해변 피크닉은 환상적으로 들리네요. 파라다이스 비치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거예요. 존. 발가락 사이의 모래를 느껴보고 싶어요. 안나. 실현해 봅시다. 해변으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존 파라다이스 비치. 여기 왔어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거예요. 안나 해변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제20과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굿모닝. 잘 지내길 바라요. 굿모닝.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어때요? 나도 괜찮아.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어떤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힘을 합쳐 함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네요. 아이디어에 대해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리의 협력이 큰 성공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오늘날 세계에서는 협업이 핵심입니다. 틀림없이 힘을 합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줘. 이 파트너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반가워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앞으로의 멋진 일들을 기원합니다. 건배해요. 함께 가서 세계를 정복해 봅시다. 제20일과 최근 공항 지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안녕, 안나. 최근 공항 지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존 여행자들한테는 꽤 번거로웠어요. 상상이 되네요. 안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니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악천후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존 말이 되네요. 안나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에요. 때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침착하게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상황이 빨리 나아지길 바래요. 안나, 모두를 위한 순조로운 여행. 그러길 바래요. 존 모두의 여정이 번거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여행을 할 때 언제든지 대비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언이야. 존, 미리 계획을 세우면 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의 위원성과 긍정적인 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야. 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여행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동의해요. 안나, 앞으로 더 순조롭게 여행하고 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배, 존,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순조로운 여행. 레슨 22,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안나, 영화 보러 갈래? 물론이죠. 존, 극장에서 무슨 상영 중이야? 목록을 정말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세요. 존, 어떤 게임이 플레이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디언이라는 새로운 액션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액션이 흥미진진하게 들리네요. 존, 무슨 내용이에요? 슈퍼 악당으로부터 세상을 구해야 하는 비밀 요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술이 넘치는 줄거리처럼 들리네요. 존재가 들어왔어요. 좋아요, 안나. 액션이 가득한 영화의 밤이에요. 당신에게 맞는 특정한 시간이 있나요, 존? 오후 7시 쇼는 어때? 그게 너한테도 효과가 있니? 완벽해. 존, 오후 6시 45분에 극장에서 만나요. 계획처럼 들리네요. 안나 기대되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존밤의 재밌는 영화가 될 거예요. 물론이죠. 안나 액션, 팝콘, 그리고 좋은 친구.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어요. 존 극장에서 봐요. 거기서 봐요. 안나 정말 멋질 거예요. 제 23과, 가이드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혼자서 탐험하셨나요? 안나, 가이드가 있었나요? 아니면 혼자서 탐험하셨나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어요. 존. 현명한 선택이야. 안나, 가이드는 규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물론이죠. 존 그들은 흥미로운 사실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투어가 유익하고 즐거웠나요? 네, 존. 많은 것을 배웠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주변을 안내해 줄 수 있어서 좋아요. 동의해요. 존 그들은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고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다른 관광객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요? 네, 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환상적이야. 안나,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언제나 풍요로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도 생겼어요. 그건 보너스야. 안나, 여행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어요. 존 가이드 투어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 여행 때 명심하게 안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 즐거운 여행 되시고 탐험을 즐기세요. 고마워요. 안나, 최대한 활용할게요. 당신에게도 안전한 여행 되세요. 제24과, 다른 제한 사항이 있나요? 좋아. 기억할 게 다른 제한 사항이 있나요? 네, 존. 외부 음식이나 음료를 금지하는 정책이 있어요. 반가워요. 안나, 그럼 극장에서 간식을 먹을게요. 또한 큰 배낭이나 가방은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말이 되네요. 안나 보안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정된 좌석 배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맞아요. 안나, 배정된 좌석을 따라가야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플래시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심하게, 안나, 영화 중에는 플래시 촬영이 안 돼요. 바로 그거야. 존 다른 영화 관람객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제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 천만에요. 종규칙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부드럽고 즐거운 영화 경험을 보장합니다. 물론이죠. 조누리 영화의 밤을 최대한 즐기자. 동의해요. 안나, 재미있고 편안한 저녁이 될 거예요. 기다릴 수 없어요. 존 팝콘을 만들어 쇼를 즐기자. 완벽해. 안나, 영화, 팝콘, 그리고 좋은 친구 해봅시다. 물론이죠. 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레슨 25. 장거리 라이딩은 편리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존자전거 타기도 생각해 볼게요. 자전거 타기는 활동적이고 탐험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네, 안나,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이에요. 또한 주유비와 주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 비용 효율적인 옵션이죠.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한 팁이 있나요? 짧은 라이딩으로 시작하여 점차 거리를 늘리십시오.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차근차근 해 볼게요.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나. 안전이 최우선이야. 존, 내 머리를 꼭 보호할게.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안나, 행복하고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고마워요. 존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안나, 멋진 라이딩 되세요. 고마워요. 존, 페달을 밟아 새로운 모험을 떠날게요. 상대방의 말을 다른 말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물론이죠. 존 패러프레이징은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죠. 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존,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때 우리는 요점을 우리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잘못된 의사소통을 방지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생각과 생각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거야 존 그들의 관점을 검증하는 게 중요해요. 패러프레이징은 또한 개방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장려합니다. 더 깊은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대화를 할 때는 꼭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해봅시다. 동의해요. 존 능동적인 듣기와 의역을 연습해봅시다. 그것은 우리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잘했어. 존, 패러프레이징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제27과 방에서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존, 객실은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제공합니다. 환창적이야. 안나,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 편하네요. 존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호텔에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있나요? 네. 존,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진 체육관이 있습니다. 완벽해요. 안나, 저는 여행하는 동안 활동적으로 지내는 걸 좋아해요.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객실 예약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존, 맛있는 조식 뷔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야. 애나, 맛있는 아침 식사가 좋아요.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존,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나 명소가 있나요? 네. 존, 호텔은 레스토랑과 명소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편리해요. 안나, 맛있는 식사를 먹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거야. 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큰 도움이 됐어요. 기뻐요. 존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호텔에서의 숙박이 기대됩니다. 완벽하게 들리네요. 분명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존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마워. 안나, 최대한 활용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존 조심하고 멋진 여행 되세요. 제 28과 미리 예약하셨나요? 정말 편리했을 것입니다. 미리 예약하셨나요? 네. 존 미리 예약했어요. 똑똑해. 안나, 시간이 절약되고 가용성이 보장됩니다. 물론이죠. 존 미리 예약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래나 할인을 찾으셨나요? 네. 존, 그럭저럭 할인된 요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잘됐네. 안나, 저축은 언제나 보너스입니다. 얼마나 일찍 예약하셨나요? 좋은 시간이야. 애나,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어요. 잘됐네. 존, 선택의 폭은 많았어요. 여행 날짜에 유연성이 있었나요? 네. 존,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용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연성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애나,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요. 존 덕분에 계획 과정이 더 순조로워졌어요. 잘했어. 안나 내 준비는 결실을 맺었어. 기뻐요. 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항상 보람을 느끼죠. 예약 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너, 기억해 두겠습니다. 천만에요. 존 즐거운 여행 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마워요. 안나 최대한 활용할게요. 조심하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존 한전한 여행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제 29가 컨베이어 벨트에 여행 가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봐요. 컨베이어 벨트에 제 여행 가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됐네. 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잡으세요. 서두르겠다. 애나, 잃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내세요. 존,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어. 안나 군중 속을 천천히 헤쳐나갈게요. 수화물을 가져가기 전에 수화물 태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좋은 지적이야. 안나, 잘못된 가방을 사고 싶지 않아요. 다 먹었으면 함께 출구로 갑시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안나 숫자로 보는 안전. 물론이죠. 존, 모든 것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할게요. 아, 저기 있어요. 내 여행 가방, 임모완수. 잘했어. 존, 이제 공항을 빠져나가자. 안심할 수 있어요. 애나, 제 소지품을 되찾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상상이 되네, 존, 이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안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언제든 존, 그게 바로 친구의 목적입니다. 고마워요. 애나, 함께 더 멋진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물론이죠. 조난상적인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 30과, 비용 절감은 어떨까요? 그리고 비용 절감은 어떨까요? 운영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현명한 생각이네요. 존요율성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여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야. 안나, 기술은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출을 검토하여 감축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동의해요. 안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와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안나, 더 나은 가격을 얻으려면 탐색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비용 절감 아이디어도 생각해 내도록 격려해 봅시다. 좋은 생각이야. 안나, 그들은 귀중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함께 운영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린 같은 생각이야. 존, 실현해 봅시다.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너,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소중합니다. 천만에요. 종기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성공해 봅시다. 할게요. 안나, 우리의 결단력과 팀워크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난 우리를 믿어요. 종간 소화하고 절약해 봅시다. 맞아요. 안나, 우리 조직을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어 존어서 일하러 갑시다. 물론이죠. 안나 오늘을 생산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날로 만들어 봅시다. 안나, 우리의 결단력과 팀워크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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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